안아줘요. 이러다 또 미치면서 때릴 거 아니죠? 안 고소서 때리네. 오늘 진짜 예쁘다. 나랑 같이 좀 걸을래요? 참, 근데 할아버님은 어쩌고 혼자 온 거예요? 다음 주쯤 귀국하실 거예요. 파리시 보러 간다고 먼저 왔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놀릴 거예요. 알았어요. 말할게요. 할아버지가 이거 받아주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이게 뭐예요? 이... 나... 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알죠? 나 시간 낭비 싫어하는 거. 나 더 이상 못 헤어져 있겠으니까 우리 그만 결혼해요. 그건 강퇴만 하는 거 봐서. 괜히 튕기다가는 파리시마 손일 텐데. 알죠? 나 다방면으로 잘하는 거. 아... 오래 걸렸다. 아직 안 받아준다니까? 반지 꼈잖아요. 그럼 된 거죠, 뭐. 강퇴만 하는 거 봐서. 사랑한다 해봐요. 뭐라고요? 잘해요, 나한테.